2017년 특점은 미라클 멜로디 주연진 과거와 현재 2편 아다치 수주카는 칸자키마이 마이옥 과거 14세 현재 20세 포카미 모토키는 코라쿠킨즈 밥통산장력 과거 37세 현재 43세 마이 한의 미미는 칸자키 후미코 마이의 어머니여 과거 30세 현재 36세 키카와다 마사야님 칸자키 세이타로 마이의 아버지여 과거 37세 현재 43세 오다 유지하님 타치바나 후카 비올라역 과거 13세 현재 19세 사토 카지로님 타치바나 사다오 비올라의 할아버지여 과거 73세 2022년 78세로 별세 토리 미유키는 레즈마키여사 삐꼬당여사역 과거 36세 현재 42세 바루토 카이토님 우노역 과거 33세 현재 39세 바루토 카이토님 우노역 과거 33세 현재 39세 할머니여, 과거 66세, 현재 72세